손실보전금 지급 이틀 동안 전체 신청 대상자의 81.4%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반차기업부는 5월 31일 저녁 6시 기준 신청을 마친 소상공인 271만 명 중 263만 명에게 손실보전금 16조 2천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서너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긍정 게시글 및 입금 인증샷과 함께 손실보전금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수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었고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 개사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3일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 지급 23만 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 명의 특별 TF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